해피 뉴이어! 사랑하는 가인지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손창훈 교육센터장입니다 오늘은요 무료 특강, 무료 라이브 특강으로 우리 가인지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현장의 컨설턴트들이 이제 현장에서 얻었던 그 열매 있지 않습니까? 지식들을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특강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최대한 열심히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라이브 특강에서 얻은 지식들이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네 아 낯익은 이름들이 보입니다 우리 박정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용인에서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리우스 제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경영폼커 채널 이동하고 가인지 캠퍼스 첫 라이브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황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아론TV에서 우아우 하트 또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경민 대표님 신선하다고 표현해주셨습니다 네 신선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준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신준 센터장님 또 아시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매주 실제 현장의 컨설턴트들이 지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들이 실제 우리 가인지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경영자 직원 여러분께 전달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오늘 오늘까지도요 지금 가인지 벙커 합정에서 여의도에 위치한 한 20명 조직의 특허법인과 함께 비전 오크샵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사의 비전과 가치를 수립했고요 어제도 강남에서 IT 조직 20명 조직의 IT 조직과 비전과 같이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연초가 되면요 내년도가 아닌 올해의 비전 그리고 정형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를 갖게 되는데 많은 경영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비전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있지만 이것들을 수립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사실 이것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김경민의 경영벙커 카톡방에 한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 오 저의 연예인 점점 웃음 비전과 경영 목표 설립은 회사의 어느 부서가 해야 할까요? 함께 시청하고 계신 가인지 경영자 직원 여러분 비전과 경영 목표의 설립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의 첫 번째 대답은 첫 번째 비전과 경영 목표의 수립에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영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이기 때문에 회사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목표를 제시는 해야겠죠 다만 다만 제가 현장의 컨설턴트로서 이 비전 컨설팅을 진행했던 과정 속에서 얻었던 열매는 뭐냐면 경영자가 목표를 정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구성원들과 최소한 만나서 발산과 수렴의 과정을 여러 번 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성원들과 1년치의 비전에 대한 방향성, 우리 회사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서를 물어보셨으니까 사실 어느 부서가 이걸 책임져야 될까요? 저는 부서에게 이 책임과 역할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에게 책임은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을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방향성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오셨고요 오늘은 실제로 실무적인 얘기 할 겁니다 이론적인 얘기 하지 않을 거고요 비전 워크샵을 아마 많은 가인지 경영자분들께서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비전 하우스가 수립이 될 겁니다 이렇게 사명, 비전,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업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어설픈 분위기 말고 일하는 팀을 만드는 조직 문화의 비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비전 스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등반을 합니다 등반 열심히 이렇게 등반을 하죠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 이 경영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산을 왜 오르려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말라야 산을 오르겠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산 왜 올라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상에 한번 도달해보자 라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생의 꿈이 저 정상일 수도 있고요 다같이 한번 새로운 그 정상의 등반이라는 꿈을 이루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상에 등반하면 어떤 보상이 나온다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가 이 등반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가치 창출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식료품, 제조업, 유통업, 컨설팅업, 교육업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연초에는 한번씩 꼭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고객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러면 어떤 사안을 오를 거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매출이나 구성원 수나 상품과 서비스나 새롭게 시도해볼 만한 프로젝트는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기술과 장비로 오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오를 것인지를 이 장표를 보시면서 한번쯤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꿈이 있는 조직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혹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애니메이션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세 글자입니다 원으로 시작하고요 맞습니다 원피스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은요 실제로 만화책으로 나와 있는데 일본의 유명한 베스트셀러로도 생장된 만화책입니다 근데 이 만화책이요 리더십 부문에 등장을 해서 제가 한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원피스라는 만화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비전에 관련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원피스는요 루피라고 하는 해적단의 선장이 어떤 위대한 항로 그 무명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루피가 기업으로 따지면 선원들을 모집할 때 채용할 때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피스를 볼 때 이 선장인 루피가 먼저 이걸 얘기합니다 나의 꿈은 해적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죠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먼저 경영자가 경영자의 꿈과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옵니다 조로 너의 꿈은 뭐야? 그럼 조로라고 하는 검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계 최강의 검객이 될 거야 네 상디라고 하는 요리사한테 또 물어옵니다 너의 꿈은 뭐야? 나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될 거고 올블루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 신선한 물고기들을 잡아서 멋진 요리를 하는 것이 나의 꿈이야 여러분 이런 채용 시스템 어떻습니까? 경영자가 먼저 본인의 꿈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의 꿈을 듣고 거기에 얼라인된 부분을 맞춰서 이 항해를 떠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션과 비전이 살아있고 강점에 맞게끔 채용하는 것들을 저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모습 자 원피스의 비전은 뭐냐 가자! 위대한 항로로! 라고 하는 원대한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구성원들이 사실 보면 시비니아의 구성원들입니다 시비니아 시비니아의 구성원들의 목적은 뭐냐 위대한 항로를 가는 겁니다 위대한 항로 그리고 루피 선장, 경영자는요 그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적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고요 구성원들은 그 리더의 그 열정에 반해서 위대한 항로를 어딘지는 모르지만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개발해서 그 위대한 항로로 가는 여정 속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사실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A급 인제는 누구냐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 속에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와 솔루션과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많이 모집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가인지 언더백 경영자분들이 밀짚모자 해적단 해적이란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이 위대한 항로를 한번 개척해 보시고 또 위대한 항로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구성원들과 꼭 한번 나누면서 한 해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비전워크샵 했고요 어제도 비전워크샵 했고요 실로 작년에 개수를 세보니까 100개가 넘습니다 비전 수립 100개 기업에서 발견한 제가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워크샵을 하면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 등 이 비전 수립이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비전하우스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알겠는데 이게 잘 작동되지를 않아요 약간 명목상 만들어 놓은 느낌도 좀 받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비전하우스 즉 비전이 수립되고 나서 이것들이 어떻게 현장에 작동되는지 그 열매를 맺은 기업사례들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 보시고 우리 기업의 어떤 변화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만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전이 살아 움직이는 조직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무분별한 복지가 아닌 가치 중심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작동되는 회사는요 이게 무분별한 복지가 아니라요 가치 중심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 가치와 핵심 가치 중심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비전 수립 이후에 직원들에게 일의 의미가 생겼다라고 이런 고객 리뷰를 들려주었던 제조업 D그룹입니다 이 기업은요 충주에 위치한 150명 조직의 육류 가공하는 제조 및 유통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랑 작년에 저기 충주에 있는 한마음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 회사의 비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여했던 직원들이 어떤 것이 좋았냐라고 물어보니까 평소에 열심히 육류 가공하는 일에만 몰입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올해의 연매출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사실 이런 생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수립을 하면서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면서 고객 가치에 집중해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은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속성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직원들은 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기업은 충주에 정말 많은 대형마트라든지 어떤 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좋은 품질로 가공해서 납품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지역 상권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품질과 좋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해서 지금 15년 이상 동안 연결되어 있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기업이 문을 닫으면 아마 정말 안타까워하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수고가 충주라는 지역의 지역 상권에 정말 필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들을 이날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디프리 워크숍 후에 이렇게 술 한 잔도 하실 텐데 그때 직원들이 아 이게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선 경영자분이 굉장히 뿌듯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시각화하고 직원들 마음속에 심기 위해서 시각화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후반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 수립 이후에 업무 간 실수와 오류가 줄어졌다라고 얘기했던 패션업 제2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약간 좀 해와 쪽에 위치한 패션업 기업입니다 한 15명 조직이고요 이 비전하우스 수립 이후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핵심 습관을 도출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습관들을 도출했냐면 업무 간 오류와 실수가 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뭔가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사원 창고 가서 선풍기 3대만 좀 가져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사실 가서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습관증 보면 당일 리턴 콜 디브리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풍기 3대만 좀 가져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선풍기 3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디브리핑을 하면 업무 간 오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 중에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를 이렇게 습관으로 풀이한 겁니다 업무를 주고받을 때는 맥락과 결과물과 원칙 그리고 디브리핑으로 대화하겠다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는 다 같이 스트레칭을 하겠다 고객 문의에는 당일 리턴 콜을 하겠다 미팅이 끝난 후에 회의록을 해당 프로젝트에 공유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설계해 두니까 업무 간 실수와 오류들이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던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핵심 가치를 그대로 두면 그냥 가치뿐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행동화로 만들고 캠페인을 하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구성원들마다 이 핵심 습관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체크하고 체크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시각화적인 캠페인을 들으면서 평소에 놓쳤던 그리고 자주 발생했던 업무들이 줄어들었던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비전 수립 이후에 의미 있는 문화활동이 생겼다 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안산에 위치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헤어샵이고요 총 11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전 오크샵 이후에 어떤 핵심 가치 중에 성장과 소통과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가치 당신의 거울 속 작은 행복을 이런 사명이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과 연결된 문화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 헤어썸 바자회 이거 고객들과 함께 연 겁니다 그리고 연말 헤어썸 연말 파티 이런 거 파티 열어서요 고객들 오면 무료로 스타일링 해주시고 무료로 커트해주고 또 이날 만큼은 정말 멋있게 꾸며주는 이런 이벤트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돈 안 받고요 이런 거 왜 할까요? 성장과 소통 고객과 소통하겠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겠다 라고 하는 무형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문화활동들을 만들어서 나가는 여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부 직원들이 이런 의미 있는 문화활동을 같이 동참했을 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활동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이웃들과 나누었을 때 그 받는 의미와 어떤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비전 수립을 하고 나서 잘 적용되는 기업은요 좋은 인재가 아닌 맞춤 인재를 채용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맞춤 인재입니다 좋아 보이는 인재가 아니라 맞춤 인재를 채용하고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비전 수립 이후에 면접 질문이 달려졌다라고 하는 요식업 N기업입니다 수원에 위치한 굉장히 이제 100인 정도 되고 있는 이제 N기업인데요 이 기업은요 채용 질문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기존에 수립됐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면접 질문에 공통 질문 신지정사영 아마 가인지를 많이 학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신지정사영을 물어보고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 있냐 비전과 핵심 가치에 관련된 질문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6대 역량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셀프 피드백 해보세요 핵심 역량에 대한 얘기겠죠 두 번째 우리가 정한 다섯 가지 비전 중에 어떤 비전에 기여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당신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얘기해 주세요 입사 후 5년 후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도전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접 질문 실제로 A급 인재를 모셔올 때 그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인재 선별 판별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과 핵심 가치와 미션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A급 인재를 모셔올 때 혹은 승진을 할 때 핵심 역량표 승진표 면접 질문지로 이렇게 인사 시스템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가현 대표님 멋지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비전 수립 이후에 자체 교육 시스템이 생겼다 라고 말하는 우리 용인에 위치한 네 컨설팅업 G기업입니다 네 우리 박정환 팀장님 들어와 계신데요 제가 아주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 기업은요 사실 비전 수립 이후에도 팀의 비전 수립도 했고요 개인의 비전 수립도 했고요 핵심 습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컬처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채용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무형의 가치를 정립하고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록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컬처북을 만들면서 경영자도 과거에 내가 이 회사를 창립했을 때 내용들을 정리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문서화하고 정리하면서 정돈화가 되고 이 컬처북 하나가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자체 교육 시스템에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OJT 어떻게 하십니까? OJT 하실 때 어떤 교육 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비전과 가치가 잘 내재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워크샵이나 비전하우스가 나오고 나서 방치되기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정리해서 컬처북으로 만드시면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교본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우리 기업을 소개하고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 일하는 원칙 우리가 지향하는 비전 그리고 우리의 고객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할 수 있고요 실제로 컬처북을 우리의 상품과 함께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구들을 참고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입사 3개월 정착 시스템이 구축됐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성장 비전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습 3개월 프로세스를 정할 때 우선 사모카드나 자기성장 PT와 같은 네 그 회사의 이미지는 가져오지 못해서 다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3개월 동안 어떤 가업과 해결과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모카드 이 시각물로 명시화해서 합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회사의 비전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합류한 동료가 많은 우리 구성원들 앞에서 이것들을 브리핑하는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포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하우스가 하우스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인재경영 측면에서 인사시스템 측면에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직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 뚜렷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뚜렷한 비전 보겠습니다 비전 수립 이후에 목표에 대한 소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저기 용산에 위치한 한 70명 조직의 IT 유통업 기업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통상 뭐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비전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뭐 많은 기업들이 연매출에 대한 목표 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목표 또 복지적 측면의 목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그날 세우고 나서 와 멋지다 라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요 목표를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비전 수립 이후에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요청하는 부분이 이 영역입니다 이 비전을 그냥 기록물로만 남겨있지 않고 실제로 살아있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목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연매출 연매출 1억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까 고민하셔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달성할까에 대한 전략에 대한 만남이 있어야겠죠 만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함께 목표를 달성한다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만나는 것도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OKR이든 KPI이든 MBO든 다양한 영역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그리고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각 산업별, 구묘별로 적절한 미팅의 시기 어디는 월요일마다 주간회의 스프린트 미팅을 하기도 하고요 금요일날 피드백 미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기마다 분기마다 혹은 월간마다 이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인 미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전 수립 이외에 진짜 이 비전을 이뤄보고 싶어서 OKR을 도입했고 3개월 단위씩 목표를 쪼갰고 3개월을 12주로 나눴고 12주의 목표를 주간마다 팀장과 팀원끼리 모여서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는 모이지 못할 때는 온라인으로 만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될 핵심 결과 지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얻으려면 어떤 새로운 실행 전략이 있는가 각자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완료할 것인가 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표의 달성률을 뛰어넘어서 구성원들이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팀장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실행 단계로 넘어오는 관리겠죠 그리고 비전 수립 이후에 지식이 기록되고 공유되고 있다 라고 하는 헤어샵의 H기업도 있습니다 앞단에 이제 나왔던 기업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식이 관리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려면 성과를 내려면 그 기업만이 그 실무자가 현장의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한 그 사례와 정보와 지식들이 어딘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10년 된 회사 10년이 축적된 지식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뭐 많은 비용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자료와 어떤 지식이 있다면 네이버 카페든 드롭박스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협업투리든 어딘가에는 일목연에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업은요 실제로 가인제 지식뱅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헤어샵입니다 나노 힐클리닉 염색 시술 방법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공개하진 못하지만 지식의 카테고리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올리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들을 만들어서 조직의 지식 성과를 높이는 어떤 그 역량을 높이는 기반으로 비전을 달성해 나가는 그 습관과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비전을 달성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 관리도 있겠지만 성과 습관을 늘려나가는 영역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과 습관을 늘리려면요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성공하고 성장해왔던 지식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겠지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있습니다 비전수립 이후에 전직원들과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소통하는 것 제조업 비기업입니다 파주에 위치한 녹용 회사인데요 저는 많은 경영자분들과 이 비전수립 이후에 자주 대화 나누는 부분이 이겁니다 파우널 미팅 경영자의 소통 채널 리더십 라운지 직원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분의 방향성과 철학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은요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일정이 있는데요 사실 매주 한 번씩 전직원들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구성원들이 많아진다면 그런데 여러분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한명수 시시원님 만나면 800명대까지 전사타운을 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구성원이 22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아한 수사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가져서 지원 직원들에게 탑 리더 그리고 임원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항로를 가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진실성 있게 공유해주는 것만으로도 구성원들은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고 방향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전사의 방향성도 나누지만 우리가 비전과 핵심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이 시간에 많이 합니다 자기성장 PT도 하고요 생일 축하 파티도 하고요 독서경영을 실시해서 같이 읽었던 책들을 이곳에 지식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격려하거나 축하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이곳에서 많이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비전을 달성하는 그 과정을 보면 조직문화가 강화되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달성해 나간다라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의미 있는 활동들을 같이 해나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의미 있고 성장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비전을 같이 함께 달성해 나간다라는 에너지 이거 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건 비전하우스 이후에 가치경영적으로 나아가는 방법 무용의 가치를 우리의 조직문화적으로 가치경영적으로 인식하고 공감하는 단계 또 인사시스템으로 확장해서 인사스팀에 적용하는 단계 그리고 지식경영 측면에서 성과 이 지식으로 성과내는 방식에 대해서 한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비전하우스 단순히 명목적인 그 문자와 글자가 어떻게 현업에 적용되는지를 여러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잘 확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비전하우스 시각화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가 제가 이런 것도 한번 모아왔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들과 비전에 대해서 그려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액자화해서요 그날 같이 꿈꿨던 비전들을 이렇게 붙여보고 그려보고 액자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디자인해서 출력해서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실제로 이렇게 인테리어에서 조금 비용을 쓰셔서 멋지게 지금 시각화해서 이게 본사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액자 형태입니다 포스터 형태도 있습니다 포스터로 출력해서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요 네 포스터 형태입니다 네 현수막 형태도 있습니다 현수막 형태 네 또 이렇게 현수막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입간판 형태로도 만들어 놓습니다 입간판 형태 네 그리고 이렇게 사무용품 이렇게 신입사원 들어오면 원래 컴퀴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L자 파일이나 다이어리나 그런 굿즈에 우리의 사명이나 어떤 핵심 가치나 우리의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굿즈 같은 데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노트북에 붙이거나 그리고 다양한 사무용품에 붙일 수 있도록 굿즈 같은 것도 시각화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아기자기한 것들이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이어리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컵이나 마우스패드나 이런 사무용품에 우리의 어떤 소속감 정체성 이런 것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리뉴얼 아까 또 얘기해줬던 것처럼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컬처버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가인지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명과 비전까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개인 브랜딩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수습사원 3개월 끝났을 때 MOT 관점에서 선물하고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비전 수립 이후에 3개월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자 첫 번째 시각화 작업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그냥 A4용지로 출력하셔서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여러 군데에 부착하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핵심 습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명사 형태로 된 핵심 가치가 처음에는 가슴 뜰 수 있지만 이게 다음 지나면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라는 거는요 일하는 원칙 측면에서 핵심 가치는 행동화로 바뀌어야만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한 형제들에서 만들었던 송파구에서 일자라는 11가지 방식이라든지 잔디에서 만든 핵심 습관 그리고 저 가인지가 돕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핵심 습관들이 이 핵심 가치가 실제 현장에서 행동화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같이 합의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21일 핵심 습관 그러니까 21일 동안 한번 캠페인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캠페인 요정 매니저도 한번 지정해보고요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약간 좀 재밌게 비타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해봅시다 해봅시다 격려해주고요 사실 이런 약간의 따뜻한 에너지 재밌는 에너지가 어떤 우리 조직 문화의 변화를 깨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문화 행사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 행사도요 우리의 가치에 맞는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분위기 좋게 볼링 치러 가는 거 뭐 이렇게 치킨 먹으러 가는 거 뭐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의 핵심 가치가 소통이다 도전정신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의미 있는 문화 행사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도전정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에너지를 갖고 싶다 그러면 뭐 직원들과 클라이밍 대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1회 도전정신 클라이밍 대회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제2회 도전정신 클라이밍 대회 제3회 도전정신 볼링 대회 그러니까 문화 활동을 만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우리의 가치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타우널 미팅 리더십 라운지 리더의 메시지가요 사실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뭐 한때는 뭐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경영자가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공유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때는 진실성 그리고 수평적 그리고 정기적 커뮤니케이션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치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리더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리더의 하위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하위 리더들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들 그리고 하위 리더들이 얻었던 성과들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고민을 그리고 상황을 어떤 격려할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들을 구성원들과 함께 만드는 이 타우널 미팅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더도 얘기하고요 구성원들도 나누고요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리더만 일방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사람과 대화도 해보시고 그룹화해서 그룹별로 대화도 해보시고 대화한 내용을 발표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가치나 비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여하고 포상하고 격려하는 문화 너무 좋죠 그래서 통상 핵심 가치 페스티벌 이런 거 합니다 연말에 우리 핵심 가치가 도전 정신이다 사랑이다 감사다 그러면 올해의 도전 정신상 투표해서 주는 겁니다 올해의 사랑상 올해의 감사 정신상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수상 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롤모델링을 하는 거죠 아 저렇게 일하는 것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적인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비전 수립 이후에 우리 언더백 기업 사랑하는 가인직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이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 외에도요 정말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나마 가장 쉽고 빠르게 3개월 이내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만 추려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딥한 영역에서 좀 세밀한 부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을 때 비전이 멈춰있지 않고 생명력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